안녕하십니까 스바 전기도 전일범 제149회차 서길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지장불공기도에 불공기도를 올린 부분의 마음의 각고를 세워서 다짐을 드리는 소원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의지 502페이지 관세음보살님을 초청을 해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청해든 관세음보살 불공기도 즉 관음청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관세음보살 불공기도인 관음청은요 관세음보살님을 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청해듣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것인데 관세음보살님은요 범어로 아바로 기대 관하다 이스바라 자제하는 뜻으로 반야심경에 의하면요 온계공도 일체고액이라 온계공한 인치의 지혜를 터득해서 결국은 고통과 행란을 건너서 자신을 자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관자제보살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달리 항상 세상의 소리를 듣고 소리에 따라 중생을 구원을 해서 관세음보살 또는 세상의 어려움을 듣고 밝게 해준다 라고 해서 관세음보살 또 자신과 세상의 일들을 바르게 자제하여서 관세자제보살 또는 줄여서 관음보살이다 라고 하는데요 관세음보살은 불자이든 아니든 간에 남녀노소 빈북위천 산원공상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어려움에 처해서 관세음을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 그 모습을 놔두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즉 구원을 베푸는 분이고 중생구제의 대승정신을 온몸으로 구현하고 계신 자비의 화신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관세음보살은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중생들을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설정해 놓은 가설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하지 예를 들면 모범적인 택시훈련사들 우리가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듯이 오원히 공항 위치를 깨달아서 자비사의 사무량심과 보쉐의 행동사의 사서법을 능통한 보살로 중생들을 살피거나 소리를 듣고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로 등장을 시킨 거죠 중생들 역시 관세음보살님의 깨달은 이치를 배워서 각자 관세음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보면 중생들을 관한다 본다 해서 관이다 라고 표현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라고 세음이다 라고 하는데 깨달은 중생이라 바로 보디사트바 보살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해서 관세음 깨달은 중생이다 해서 보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들 잘들 좀 한번 생각들을 해 보셔야 돼 아내가 퇴근하는 남편의 힘든 모습을 보고 남편이 배고프다는 소리를 듣고 저녁 식사를 챙겨주면 아내가 남편 중생의 힘든 모습을 보니 관이 되는 거고 남편이 배고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세음이고 남편의 어려움을 구제해 주니까 보살이 되는 건데 그럼 아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지요 반대로 아내가 몸이 아파서 식사를 챙기지 못할 때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보니 관이요 아내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으니 세음이요 아내에게 식사나 약을 챙겨주면 바로 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아내 중생을 구제해 주는 것이니 바로 남편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예요 우리가 아까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대자 대비한 삶을 살라고 관음사상이 만들어진 것이지 잊지도 않은 관세음보살님께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고 맨날 빌고 부탁하라고 관세음보살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불법을 펴면서 아무리 학은 기다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경우가 적진 않은데요 그래서 관음불공기도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각자 관세음보살과 같이 살겠으니 오셔서 공양을 드시고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식이 바로 관음불공요 관음처인 것이죠 한편 베스트 드라이버가 다 같은 베스트 드라이버이긴 하지만 사람들마다 각자의 특기가 있듯이 관세음보살들도 각기 특기가 있는데 지옥아귀 축세 인천수라 육도 중생을 구제하는 교화의 경계에 따라 여섯 관음 혹은 일곱 관음으로 나누는데 천상 중생을 구제하는 바로 여의중 관음 수라 중생을 구제하는 11년 관음 인간 중생을 구제하는 준재 관음 축생 중생을 구제하는 마두 관음 악유 중생을 구제하는 성관음 또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천수천안 관음이 있고요 또 모든 생사 윤회 중생을 구제하는 불공견색 관음이죠 또한 상호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33관음 혹은 응화신 낮추는 모습에 따라서 32관음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석일봉적 생활 속 천수경인 아니면 현대생활불교 법여집을 통해 살펴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세음보살님은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람일다시 조교농원개공도 일체고획해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오니공안이치를 터득해서 일체고통과 앵란을 벗어나서 저 언덕에 이르신 분이 되시고요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크게 터득해서 대자대비하시고 또 보시에어 이행동사의 사서법을 터득하신 분이기에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 관세음과 같이 살아라 하는 것이지 관세음께 빌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걸 잘 아셔야 할 것이죠 다음 시간부터요 관세음보살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불공기도의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요 늘 바른 불법, 바른 진리로 평안함을 얻으실 기원을 얻으세요 바른 불법과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P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지도 천일본문 제149회차 서인공이었습니다 천일지 순se 영역 이것은 오 자 뭐 우리 우 우 아멘 아멘